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뻐요. 하은 토끼! 하은 토끼! 맘에 들어? 짜잔! 짜자자자! 안녕! 안녕! 하은이 산타야? 선물 줄거야? 선물 줄거야? 아, 산타할아버지 선물 줄거야? 아, 그래? 아직 안 오셨어? 맞아, 아직 안오셔. 산타할아버지 조금 더 이따가 오셔. 루돌프랑 산타할아버지랑 같이 온대. 아름다워. 하은이 예쁘지? 짜끈짜끈! 하나, 둘, 셋! 짜끈짜끈! 안녕! 한 번 더! 짜끈짜끈! 하나, 둘, 셋! 짜끈! 하은이가 케이크 만들었어요. 하은이가 케이크 만든거 보여줘. 하은아. 옳지, 하은이가 만들었어요! 하은이, 친구들이랑 같이 했어? 어, 친구들이랑 같이 했어? 안녕! 해줘, 하은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하은이 엄마입니다. 매일 하은이 어린이집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어린이집에 오늘 친구들 간식을 준비하려고 해. 한다는게 준비를 했고 밤에 친구들이 안 먹는거? 그냥 선생님들 것까지 해서 한 여만개? 멀뚜이 정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 가지고 먹고 챙겨 놓고 몸 씻고 자야 되기 때문에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이소을 한 세간데를 갔는데 그 크리스마스 포장지가 하나도 없는거에요. 그냥 이걸로 할 수 있는거에요. 지금 하면서 깨달았는데 스티커를 먼저 붙이고 시작할거에요. 먼저 붙이고 시작할거에요. 평평한 상태에서 붙여요. 잘 붙을거 아니에요. 지금 두개 남은 상태에서 두개 남은 상태에서 여기도 붙이면 되나? 이제 이거부터 진짜 거기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챙겨줬어요. 공배환훈련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새 기저귀는 많이 안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떨어졌다고 해서 안녕. 오늘 어린이집을 못갔는데 근데 하은이랑 다른 친구 한 명만 빼고 다 나왔다는거에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집 가는거는 한 번 더 뭘 한 번 더? 이거 한 번 더 이거 짜깍짜깍 간식을 준비했는데 그냥 두기가 아까우니까 오늘 못갔으니까 그냥 지나도 월요일날 간식 줘야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음주가 또 방학이에요. 그래서 이따 오고가 그냥 잠깐 들려가지고 간식만 주고 오려구요. 눈길을 뚫고 단신문 갔다주러 왔어요. 와 이쁘다. 아버지 선물 줘야 될까요? 할아버지 선물 줄거야? 한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신대? 우와 좋겠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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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 어디다보기? 여기다. 여기다. 이게 뭐지? 우와. 귀여워. 하은이다. 우와 하은이다. 너무 귀엽다. 한타 한이가 저녁 같아요. 선생님이 막... 하나. 나 다시 파줄래? 여기 쉬우분패줘. 이 목도리도 받은 거 귀엽다 이 목도리도 받은 거 오늘 될 거야 오늘 될 거야 오늘 될 거야 이거 아빠도 하면 안 돼? 응 아빠 잘 안 어울려? 응 그래도 아빠 하면 안 될까? 응 응 그래 하은이가 요새 공주에 빠져가지고 이번에 하은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걸 주자며 주문을 했더라고요 미리 포장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스러운 포장지도 샀어요 이거 한옥 포장하는데 한 20분 걸리는 거 같아요 이거는 잘 숨겨놨다가 산타가 나타나서 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루세야 산타 할아버지야 산타 할아버지야 하나 아빠? 아빠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야 하나 아니 잘 있었니? 응 응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인사해야지 하나 하은이 소물먹고 싶니? 네 선물 줄까요? 응 어? 그런가? 할아버지 가야겠다 어떻게 해? 할아버지 가신다 빨리 선물 주세요 해 하나 선물 주세요 해봐 엄마 응 하은이가 할아버지한테 선물 주세요 해 어 어 하은이 선물 받을까? 응 하은이 엄마 말 잘 들었나요? 응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하은이 말 잘 들었니? 응 산타 할아버지 가야겠네 산타 할아버지 가신다 응 어떡해 하은이가 이거요? 응 그러면 앉아요 하은이 선물 받으러 오세요 아니 선물 받으러 가봐 응 가만히 Ils suck 他說 Amazing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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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해.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 그럼 안녕. 잘 가세요. 내년에 또 오세요. 안녕. 안녕. 우와. 하나님 선물 받았어. 할아버지가 선물 주셨어. 우와. 하얀 좋겠다. 산타 할아버지가 왔었어? 산타 할아버지 빠빠. 산타 할아버지랑 뽀뽀도 했어? 아빠랑 할머니는 줘야지. 산타 할아버지도 해줬어? 그러면 안 돼. 뽀뽀. 뽀뽀는 아빠랑만 해줘. 산타 할아버지랑 하면 안 돼. 알겠지? 하얀이 산타 할아버지 와서 줬어? 응. 산타 할아버지 목 울지도 않았지. 우와 하얀이 다 컸네. 이거 한 번 볼까? 응. 앞에를 보여줘야지 앞에. 우와. 하얀이 좋아? 응. 산타 할아버지 좋아요? 응. 산타 할아버지 좋아? 으악. 자, 영상 편지. 안녕.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사서 고마워요. 시작.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됐어요. 우와. 하얀이 너무 좋아? 응. 하얀이 최고 해줘, 최고. 최고. 응. 당장 벗어? 저도 Uhh. 가. 누돌프 저리가. 하얀이 진짜 공주같아. 삶으로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해얀이. 벌써 공주 됐네, 우리 딸. 멋있다. 한 번 더, 빨리. 하나, 둘.